안녕하세요. 반입니다. 오늘은 방비행에서 비엔티안으로 떠나는 날이고 이게 기차역까지 툭툭 비용이라 비엔티안 기차역도 상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툭툭 비용이 두 번 드는 것보다는 미니밴을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니밴을 예약을 했습니다. 다시는 미니밴을 안 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방비행에서 비엔티안까지는 도로가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막 산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가격은 12만길이더라고요.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 방갈로에서 비엔티안 시내까지 바로 데려다주시고 내리면 이제 걸어가지고 호스텔로 찾아갈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빠르진 않지만 저렴하고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니밴으로 예약을 했습니다. 떠나기 전에 매번 가던 바로 앞에 식당에서 방비행식 샌드위치를 마지막으로 먹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안 그래도 미니밴으로 픽업 보고 내렸다가 이제 비엔티안 도착해서 호스텔 도착하는 것까지만 네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라서 막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 10시 조금 넘었는데 11시 반 12시쯤 픽업이 온다고 하니까 네 밥 먹고 좀 기다렸다가 미니밴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좀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광대행에서 먹은 음식은 페이퍼 샌드위치와 파인애플 스모프입니다. 15,000깁? 13,000깁? 희한하게 광대행에서는 음식에 부수도 잘 안 넣더라고요. 이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부수도 잘 안 들어갑니다. 음식이. 그래서 그냥 놀러 오신 분이라면 네 진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. 네 체크아웃하고 이제 미니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12시 미니밴으로 알고 있고 11시 반에 이제 픽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뭐 3시간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금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이렇게 툭툭이로 픽업으로 오시네요. 나는 미니밴이 여기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 버스 터미널로 갈 것 같습니다. 남북버스 터미널은 제가 보호바일 빌렸을 때 가보니까 제가 장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. 여기는 나이트마켓 쪽이고 이렇게 툭툭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픽업해서 버스 터미널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버스 터미널 가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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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밴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네요. 네. 12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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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먼 곳을 잡아서 구글맵 보고 대충 찾아가보면 되겠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깁으로 하루에 15만 깁 정도 되네요 근데 또 여기는 1층 카페라서 아침에 블랙퍼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방비행에서 오늘 비엔티안까지 도착을 해봤는데 비엔티안에서는 막 그렇게 불만한 게 없어서 한 하루 혹은 이틀 정도만 나가서 조금 둘러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날에는 편집도 하고 조금 쉬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나중에 놀러 나갈 때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